한 20일 됐다니깐요. 내가 가니까 거기 거기 통에 홈통에서 그 저 홈 세금 홈통으로 뛰어트리러 가더라니깐요. 아유 구멍 있네. 여기 아래. 아무것도 없는데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열흘 전만 해도 소리가 굉장히 컸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 걔만 학대하는 것처럼 깨깽깨깽거리고 막 여기가 걔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. 그런데 안에서 죽은 건지 지금 이제 안 나오니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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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있다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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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일로와. 근데 그게 일부러 데려갈 수는 없고 나쁜 사람이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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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difficult moment. 그렇게 울부짖더니 그냥 여태까지 먹었던 게 거의 이게 다가 아닌가 싶어요 하얀 것들이 다 단단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있죠 돌멩이들입니다 이런 것들 하얀 것들이요 이 정도 마른 상태 또 3주라는 시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태는 못 버텨요 안에까지 좀 터졌거든요 심한 계향이 왔어요 치아를 보면 여긴 유치도 지금 아직 있어요 정말 많이 봐도 4살이고요 2, 3살 그 정도 그 정도 나이를 가진 아이입니다 얘는 지금 미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미용 상태를 보면 이거는 샵에서 한 미용이 아니라 집에서 한 미용이에요 주인이 있고 키우는 개는 확실하네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도로가 옆이고 주택가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대가 좀 잦은 곳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누군가가 그 강아지를 인위적으로 열고 집어넣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수로까지 길이 쭉 나 있어요 여기 구멍 구멍이 있네 여기 구멍이 있네 어디요? 여기 배수로 쪽 여기야 길이 굳은 곳 너무 높은 곳 여기가 좀 더 여기가 좀 더 고마워 여행 여행 희릉이 가능성은 크죠 이 수로우 길로 따라오다가 이 하수구의 냄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와서 극도로 불안하고 경신심이 심한 상태에서 자꾸 사람들 없는 곳으로 숨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로에 들어가게 됐고 그 냄새를 따라오다가 지금 이 앞쪽은 도로가고 이 뒤쪽은 주택가거든요 그 행동반경이 자기가 주로 머물던 지역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 근처에 주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, 개 찾는 사람 못 봤어 이런 사람, 그런 사람 못 봤는데? 아, 시조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, 이 아줌마 맞아요 이 아줌마 털 깎은 시조 잊어버렸다 하면서 울먹울먹 했던 것 같아요 저 분 봤고 내가 이렇게 뭐 적잖아, 저거 봐봐 저게 핸드폰 번호 적는 거예요 어,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하시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 이게 뽀야거든요 이게 지금 털 자랐을 때 제가 밀어주기 전이고 털 밀어줬을 때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제 언니 나가니까 나가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지 일단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요 오른쪽, 오른쪽 주둥이 부위가 약간 까맣게 있거든요 모니 패턴,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요 내가 사진을 좀 장르기 바랍니다 뭐 그냥 찾을 수 있을 거례나 모르겠어요, 솔직히 횡연에 혹시나 하면서 이제 그때 그때 이상 들었어 그냥 막 그랬어 뭐해 뭐해? 뭐해? 엄마 뭐해? 엄마 엄마 이게 뭐야? 이게 다 뭐야? 이게 다 뭐야? 세상에 그 말 맞나요? 네 맞아요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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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사랑 많이 받았던 아이 같아요 굉장히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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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안 들었게 다시는 안 들었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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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마 막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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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이 줘야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지금처럼만 서로 아껴고 사랑하면서 아트 매일매일 그려가면서 살아야죠